인생아 우우야 인생아 우우야 세상아 정답도 아닌 우답도 아닌 가는 청춘에 얻어 홀로 털 웃어나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롯게의 발음정 가수 발음해보고 싶은 가수 정다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진짜 요즘 위드 코로나 이제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들 지내고 계시는지요 저도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조금 희망의 빛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희망의 빛을 보시면서 항상 힘 잃지 않으시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오늘 제가 이렇게 인사드린 이유는 오늘의 메뉴를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메뉴는요 바로 뭘까요 여러분 가지 덮밥을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우우 가지는요 항암효과에도 좋고 피부 미용에도 좋고 눈에 그렇게 좋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고 가지 덮밥 꼭 만들어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가지 덮밥 고정 가지는 덮밥? 고정 맛보관 양념장 양념장을 쏟아줍니다 양념장 양념장 설탕 설탕 다진 마늘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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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김치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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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 양파 자심기 양파 양파 잘 어울리는 종류가 됐어요 두 번째 생선은 대파를 넣을 수 있을때 대파에 담아주세요 대파에 담아서 대파에 담아주세요 대파에 담아주세요 대파에 담아주세요 대파에 담아주세요 양팔 배가 다진 냠냐를 좋아합니다 양팔 양파 양팔 청양고기는 양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